영화 같은 일상에 행복해하던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다녀온 후로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는데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튀르키에인 네스린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에인 네스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튀르키에의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주문과 서빙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한 한국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맑은 웃음을 가진 남자였죠. 처음부터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신경 쓰기 시작했던 건 그가 항상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러 오면서부터였죠. 여행객으로 보이는 그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아침 10시 정각만 되면 같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여행객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주문 외에 말을 걸자 신기한 듯 해맑게 웃어 보이더군요. 여행객이 맞으며 튀르키에의 풍경을 찍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튀르키에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칭찬하더군요. 저는 매일 오는 상우 씨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질 무렵 상우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은근히 상우 씨를 기다리던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0시 5분에는 얼굴을 비치던 그였기에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싶더군요. 상우 씨가 발길을 끄는지 사흘째 되던 날 거짓말같이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우 씨를 발견하게 되자 왠지 모르게 목소리 통까지 높아지더군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던 척 그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상우 씨는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는지 묻더군요. 제가 기다릴 이유가 왜 있겠냐며 웃자 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 씨에게 사실 엄청 기다렸다며 기다린 제게 미안하다면 제 사진을 예쁘게 찍어달라고 했죠. 상우 씨는 바로 승낙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저와 따로 만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상우 씨와 저는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온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웃음이 나와 한참을 웃다가 함께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상우 씨는 정장을 입고 커다란 카메라를 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는 가지고 온 커다란 카메라를 쓰는 둥 많은 둥 했습니다. 저희는 밤새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상우 씨는 풍경뿐만 아니라 동물을 찍는 사진작가라고 하더군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면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순수한 모습이 좋더군요. 그때 저희 머리 위로 폭죽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었죠.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밤하늘에 터지는 폭죽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저는 상우 씨를 향해 웃었습니다. 왠지 그가 준비한 이벤트처럼 느껴지고 모든 게 즐겁더군요. 제가 그를 바라볼 때 그는 진지하게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일에 열정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순간들이 영화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알게 되었지만 상우 씨는 저와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었습니다. 12살 차이가 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나이 차이조차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애가 아닌 결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남자였으니까요. 데이트를 마치고 저를 집에 바래다 주는 상우 씨를 향해 저는 뜬금없이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우 씨가 제 운명인 것 같다고 전했죠.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폭죽을 보며 행복하게 웃음 짓는 저를 보면서 그도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더군요. 저와 있으면 모든 순간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라도 되나 싶었지만 저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매일 데이트를 하며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작은 것에도 웃고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두 달을 보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깊어갈 무렵 그는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비자로 세 달까지 있을 수 있었지만 튀르키에로 오기 전 미리 잡아뒀던 일들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일이 많았던 거죠. 저는 아쉬웠지만 그렇게 그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한참을 울자 상우 씨는 곧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결혼해서 울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 되었습니다. 서로 시간을 맞추어 영상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을 위한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고 그의 가족과는 영상통화로 저를 소개주며 허락을 받은 상태였죠. 튀르키에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기로 했죠. 저희는 매일 통화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냈습니다. 상우 씨를 닮은 아들과 딸을 낳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에 놀러가고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평소보다 햇볕이 뜨겁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약간 뻐근하더군요. 일을 많이 하다보면 몸이 쑤시는 일도 있으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빙을 하던 도중 팔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접시가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저는 민망함에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접시들의 조각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한 적 없는 실수를 하게 되어 불안했습니다. 실수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상우 씨와 결혼 날짜까지 잡혀 정신없이 바쁘던 시기였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잠에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신경 쓰였으니까요. 일들이 너무 겹치니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며칠을 쉬었습니다. 쉬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함이 없어지지 않더군요. 상우 씨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혼자 해서 그럴 걸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그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죠. 그가 티르키에 없어 준비를 저 혼자 해야 했거든요. 저는 장난이라며 모든 게 다 즐겁다고 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너무 설레는 일이니까요. 며칠을 쉬어서 그런지 컨디션이 좋아진 저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의자에 쉬고 있을 때 다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손을 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떤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손은 겁먹은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장님은 뭔가 이상하다며 의사에게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았지만 사장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무시할 수 없더군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의사에게서 파킨슨병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파킨슨병은 사지가 점점 마비되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이 파킨슨병의 증상이더군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우씨가 생각났습니다. 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몰랐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중에 밝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힘들어할 그를 생각하니 그건 너무 몹쓸 짓이더군요. 저는 진단을 받은 그날 상우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한국에서는 새벽일 시간에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상우씨의 목소리를 듣던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무슨 병이냐며 괜찮냐고 묻더군요. 파킨슨 병에 걸렸으며 사지가 마비되어 갈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에게 저를 떠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병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고 했죠. 제 말에도 그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한순간이라니. 어쩌면 그가 이런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했으나 역시 아니더군요. 우리는 영화 같은 사랑을 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지친 마음으로 결혼식을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가는 동안 상우씨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삶은 살아야 했기에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 10시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꽃다발을 든 동양인 남자 바로 상우씨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처음 만났던 그 시간에 처음 데이트를 했던 그 폭장으로 나타났죠.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그는 반지를 건네며 청혼이 너무 늦었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눈물이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면서 제 곁에 있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며칠 전 통화에서 아무 말을 못했던 건 눈물이 나와 지금의 저처럼 아무 말도 못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행복했으니까요. 저희는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상우씨의 가족이 싫어하지 않을까 했지만 모든 가족들은 상우씨와 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 없냐는 제 질문에 그는 빨리 결혼하지 못한 것이 후회일 뿐이라며 웃었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어서 간혹 힘들 때도 있지만 그가 있어 매일이 행복하답니다. 그가 아니라면 누가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네스린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